뭐하니? 내가 아까 물이 타주고 나서 물이 없어. 물이 늦어갔어. 맞어. 삼세. 너무 좋아. 동동새비. 이 길가에서 이게 뭐야. 사람들이 지나는데 피하지도 않고. 겁없이. 삼세. 종동새비. 동동새비. 삼세 이리 와봐. 아이고 이 개냥이네. 두리뭐해. 걔는 오빠인데 왜 이렇게 expanded. 오우 선생님 쌈 잘하는데 이 놈이 시끼들 이 놈이 시끼들 쟤네 둘은 형제야 남매 쟤네는 성녀 쟤네는 청소년이야 어이 문아 아 너무 이뻐 뭐하니 물이 타주고 나도 물이 없어 물이 늦게 갔어 문아 잠재 너무 좋아 똥똥새비 이 길가에서 이게 뭐야 사람도 지나는데 피하지도 않고 겁없이 잠재 삼들 똥똥새비 삼들 이리 와봐 아이고 이 개냥이들 둘이 뭐해 쟤는 오빤데 왜 이렇게 개개미나네 흐헤헤 어우 선생님이 쌈 잘하는데 이 놈이 시끼들 이 놈이 시끼들 쟤네 둘은 형제야 남매 쟤네는 성녀 쟤는 청소년이야 어이 문아 여기가 산책로라서 많이 다녀죠 근데 우리 쫌박이가 없네 알았어 엄마 바빠 아침에는 또 저녁에 봐 아 아유 사랑해 확실히 1년차 되는 애들은 털이 덜빨이네 길을 한번 갖고 와야 되는데